안녕하세요 민정보살입니다 음력 9월 9일은 천상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상인들께 젤을 올리시고 제주 성불보세요. 감사합니다 민정보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것부터 찍고 넘어갈까요? 내가 이제 채널에 고은별 신장 옆에 민정보사를 있으니까 민정보사를 뭐냐고 신도인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고은별이 제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 같잖아요 고은별이 신당이니까 아우 은별선생님 막 그러는 거에요 제 이름이 고은별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 옆에 민정보살잖아요 명표를 바꾸고 싶었어요 한 몇 년 됐어 한 4년 전부터 근데 안 바꿔주시는 거야 내 맘대로 바꿀 순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할머니 명패를 바꿀 때가 됐는데 기다리라 때가 안 됐다 하더니 6년 차 되니까 바꿔주셨어요 이름 써라고 그냥 왜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뭐 손녀도 있고 뭐 책이 많잖아요 근데 이름 써라고 원래 제 이름이 김민정입니다 그래서 민정보살로 이름을 날려라 실명 밝혀도 되었습니다 뭐 어때 그 민정보살이 나오는데 어차피 거기 이제 민정보살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할머니가 그랬어 네 이름을 써라 이름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민정보살입니다 민정보살로 불러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9월 9직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봄에는 선생님들이 칠석을 하고 8월 30일 음력 맞죠 이렇게 백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 백중은 절에서 하는 행사에요 절에서 만들어진 행사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죠 무녀의 백중은 음력 9월 9직 중고절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절이 또 뭐냐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다 천당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지옥도 가기도 해 다 사람이 착하게 살지만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요 그죠 사람이 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하룸마다 다 가는 길이 다른데 그 중에 이제 중고절 날이 1년에 한번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쓰잖아요 보통 보면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죠 저승사자 휴무 그러면은 지옥에 계신 분이 또 누구에요 엠라대왕님이죠 엠라대왕이 눈을 갖는 날 그날 만큼은 이제 우리가 그래요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영가들이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옥에 계신 분들은 힘들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시내 영화를 봐서 알듯이 힘들 거 아니에요 하루 휴가 주는 거에요 1년 나면 휴가 주는 거에요 나가서 눈에 이제 자손들이 음식도 차려놓고 네 옷 많이 해줬을 거 아니냐 힘들게 있었으니 옷 바꿔주는 날이니까는 갔다 오라는 날이에요 휴가를 주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휴가를 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갔는데 제사상이 없어 어머 내 옷이 없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만약에 친구랑 같이 나왔다 이제 거기서 사귀게 된 친구랑 근데 그 친구분은 이렇게 자손이 야 담은 뭐라도 술 한 잔이라도 올려놓고 그지 옷이라도 뭐 해놨는데 자기는 옷을 못 바꿔 입고 또 그 옷을 입고 또 올라가다 생각해봐 좀 슬플 거 아니야 그럼요 요즘 옛날에는 다르게 요즘에는 우리가 구슬하거나 제사상 차림에는요 친구분들도 따라하고 옆집에 같이 살았던 옆집 아줌마 이모 솔직히 같이 따라와요 그것 좀 신기했어 진짜로 실제로 내가 겪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옆집 옆집에 윗집에 살던 아줌마가 따라와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얘기를 하니까 어머 맞대 신기했어 요즘은 그렇단 말 따라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잘 살면 따라오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이 제사상 못 얻어 먹으니까 너 한다니까 야 너 같이 가자 우리 자손이 제사상 차려놨대 같이 먹자 따라오기도 하는구나 옷은 없지만 내가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제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이 합해졌죠 추석 설 때 뭐 부모님 뭐든 다 힘드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요즘은 절을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 놀러 가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날보다 중고절이 제일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단체 부식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단체로 제사상 차려놨면 구타면 비싸잖아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술잔이며 옷이며 옷을 단체로 준비해 줄 순 없어요 옷 한 개 갖고 나나 입을 순 없으니까 음식은 단체로 준비를 하더라도 옷이며 신발이며 술이며 각 집마다 명표는 다 올려드려요 명표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명표보고 가서 앉을까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어 이거 우리집 상인 알거 아니야 약간 그거네요 어떤 중요한 행사에 초대 초대장 같은거지 초대장 같은 그 예약석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왜냐면 명표는 있어야지 아 내 자손이 준비해서 이게 내 옷이구나를 알거 아니에요 그니까 거기 가서 앉는거에요 거기 가서 술 한잔 드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사님 오신인 가는 경문도 하고 어쨌든 달래줄 거 아니야 부르고 달래주고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행사를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모자로 가신 분들 그리고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우리집에 모자로 가신 분이 있는지 객사로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진짜 뭐 결혼 못해서 가신 분들이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1년에 한번 달래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게 너 이제 왜 낙태 태아령 그런 분들도 같이 해드립니다 아 왜냐면 태중에 그런 행사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엄마들이나 뭐 여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날 같이 어쨌든 걔도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 신청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추건문에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추건문에 뭐 이렇게 친정 시댁 아니면은 오빠 누나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다 다르게 해서 해서 그래서 명표도 다 달라요 쓰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집마다 또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 옷은 준비하지만은 그 집에도 특별하게 아빠다 만약에 오빠다 그러면 다시 그 추가적 옷이라든지 그것도 준비를 해요 왜 그분은 그분만 위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어 행사를 하면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단 좋겠죠 그리고 마음의 짐도 더는 날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내가 해당이 돼 해당이 안 되고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쨌든 간에 제사라고 하면은요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냈으니깐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잘되게 해주세요 제사 지낼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키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처럼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제사상 차려드리면서 명과 복을 달라는 날이기 때문에 신청 많이 하셔서 중구 전날 조상님들 전에 대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